보상은 모르겠네요 뭐가 더 좋았었지 방어력 들고갑시다 미드가 크리드일수도 있으니까 아닌가? 그냥 머업정력? 마저 들자 덩글까지 AP라서 방어력 들기 좀 그렇네 아 뭐야 아 왜 이러세요 왜 미드여 재미없게 하네 게임 나쁘지 않아 탑까지 당했네 근데 좋습니다 그래 스윈으로 탑 갔으면 그런거 당해야지 어디서 날라먹으려고 나인전 킨드가 오는중 대반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쌍버프에 450원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나 힘든데 킨드레더도 잘 해보려다 그런거니까 그래 의도는 좋았으니까 그죠? 어 너무 아프다 정글아 그러면 나 진짜 힘들어 왜 그러는거에요 너무 힘들잖아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아 쉽지 않나요? 아 쉽지 않은데 근데 게임이 갓펌까지 사고가 레드 있으니까 가볼게요 일단 잡을만한데 잡았다 이거는 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나인승 야 이건 너무 맛있는데 어 킨드레드는 여기까지 봤던건가? 사실 첫 곡의 닥터 스트레인즈가 아니었을까요? 우리가 이기는 각이 이거밖에 없었던거지 여기까지 본거 아닐까? 아닌말고 나인승 자 이런거 그냥 무시하고 야미 한번 해보세요 맛있다 어? 내 대포 몰라 일단 이거 밀자 갑자기 안좋은 또 소식들이 엘르메스 가자 와 까비 이게 저거? 아 이거 바텀도 사고가 어?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? 이러면 좋지 않은데? 상대 던졌다 이거 이거 무조건 잡은 진짜로 가버려? 나인승 천천히 해도 될거같은데? 내가 좀 많이 잘 커서 어 네 차비 좀 아쉽네 조금 애매한데? 아 저게 딱 터졌네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좀 더 잘될만 했는데 좀 더 잘될만 했는데 아깝다 택도 거의 차긴 했거든요 그래도 뒤쪽에 텔포 탈만하긴 한데 이즈가 없네 뭐야 이거 하는거야? 개반디 도망가자 야 이걸 먹었어? 진짜 녹하다 뭐야 좋아용 피하고 가버려 나인승 간다 간다 제약골드 먹으러 간다 어 맛있겠다 아 아 근데 좋았습니다 닭을 잘 봤다 용을 그렇게 먹었네 그리고 앨리스가 좀 뭔지 알죠 원래 하면 안되는건데 용 뺏겨가지고 어? 이거 우리꺼였는데 킨드가 먹어? 열받네? 하고 하고 그냥 어 그런 플레이를 열받네 플레이를 해버렸어 앨리스가 아니 저걸 전멩을 들으면 어떡해 어 일단 뭐 가긴 해요 근데 끝까지 치는게 괜찮을까? 몰라 맞네 일로 온다고? 아니 엘리스야 웹을 좀 봐 에라잉 아 이게 안맞아? 가버려 야미 아 GG네 아 이렇게 끝이 나네요 내 킬 가능? 아 불가능 노화 효과도 터져서 심리욕 거의 다 됐죠 아 나 서렌 나온줄 알았네 다행이다 아 나 이제 재밌어졌단 말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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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킨드레드가 처음에는 몸이 더웠지만 나중에 잘해줬다 그죠? 반나한테 한 표 고맙습니다 트위스티드 패 특징 라인전이 겁나 약하다 그 패 라인전 겁나 약합니다 그냥 큐질만 해도 비빌만함 엘브로 맞고 미니언이 때려주겠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까비 까비 라인을 밀죠 일단 탭패집 간거 같으니까 탭패집 간거 같으니까 10 9 5 10 3 5 5 5 5 5 5 5 5 6 5 5 5 다텀이 유기당할 수 밖에 없는 조합이야 그래도 괜찮긴함 미포유미라 도망가면 우리가 살만해 아니 뭐야 세라핀 혼자 두고 이렇게 떠난다고? 그건 좀 아니지 세라핀은 누가 지키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이브 가버려 야미 나도 되지않을까 이거는? 잡은 느낌인데? 다행이다 자비 미포 미드 세우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아쉬운데? 어우 깜짝이야 무섭다 저건 좋네요 밀만한데? 도망가자 좀 잘 크긴 했거든요? 한타하면 그냥 다 잡을 것 같은데 이제는? 유미도 있고 살짝 굉장히 강하다랄까 어떻게 되겠지 몰라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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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날 뻔 핀드가 반응 잘했는데 다행이네 과용 빠지자 더할 필요 없겠다 이미 충분히 잘 커서 무리 안해도 되죠 자 봉 빠지면 합시다 다행이다 나한테 붙어줘 아 너무 애매하다 까비 같이 가야겠다 그냥 좋아요 바비 나이든 좋아요 안녕 어떻게 이기게 이렇게 싸우면 아니 아니 뭘 무슨 각을 본거지 모르겠다 아 좋았습니다 아 뭐야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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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옵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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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